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2조 5,800억 원의 주식을 팔았습니다.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순매도를 기록한 건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입니다.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전체 시가총액의 28%를 차지했습니다. 반면 채권시장에선 지난해 1월부터 1년 이상 외국인의 순투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.